요호수하 1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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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길르앗 절반과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도 속해 있습니다. 이곳은 파산왕 옥이 다스리던 성입니다. 이상이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이 받은 땅입니다.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위의 땅을 받았습니다. 모세는 모아평지에서 그 땅을 위의 세지파에게 주었습니다. 그 땅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동쪽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모세는 레위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.